Q. 미션의 주인공 Q. 미션의 주인공 아 지겹다 이 키스 아 진짜 키스 아 키스 정말 지겹다 으아아아 미치겠다 키스 엄청나네, 진짜 뒤돌려치기 못치겠네 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원섭입니다 지금처럼 실전에서 뒤돌려치기 치다가 키스 엄청나게나 아시죠? 막 지긋지긋합니다 뒤돌려치기는 1접구와 내공이 서있는 어떤 관계나 기울기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리고 2접구의 위치에 따라서 치는 모양, 치는 방법, 키스를 빼는 방법, 득점하는 방법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되게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려치기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 다섯 가지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뒤돌려치기가 딱 섰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패턴 안에 어떤 정답에 가까운 패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뒤돌려치기 패턴 5 공부하러 가봅시다 패턴에 넘버링을 매길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이렇게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2접구는 코너 쪽에 아주 방수 좋게 놓고 연습을 할 거예요 이 패턴 다섯 가지는 1접구와 내공이 움직이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턴을 분류한 겁니다 1번 패턴은 1접구를 조금 두툼한 두께로 단 쿠션으로 먼저 보내고 단, 장, 단 형태가 되든 아니면 단, 단 형태가 되든 먼저 단 쿠션으로 두껍게 보내는 형태예요 보내고 나고 내공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치는 모양이죠 이렇게 단 쿠션으로 먼저 보내놓고 도는 형태예요 이게 우리가 1번 패턴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1접구를 이렇게 장 쿠션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공은 1접구가 저쪽 위로 빠지고 내공이 밑에서 이렇게 진행돼서 교차되는 방법입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교차가 돼서 빠지는 방법이 2번 패턴이에요 이번엔 3번 패턴입니다 3번 패턴은 2번 패턴과 비슷해요 하지만 1, 2접구가 움직여 다니는 모양이 다릅니다 3번은 1접구가 밑으로 움직이고 내공이 위에서 움직여서 빠지는 그렇게 교차되는 방식이 3번이에요 교차되는 라인이 다르죠 이게 3번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4번 패턴입니다 4번 패턴도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하는데 단 쿠션이 아닌 장 쿠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접구가 장, 단, 장 형태로 그러니까 1접구도 대회전 모양으로 돌리고 내공은 뒤늦게 돌아서 빠지는 모양이 4번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1접구가 돌고 난 다음 가는 거예요 1접구가 대회전 형태로 돌죠 이게 4번 패턴입니다 마지막 5번 패턴입니다 마지막 5번 패턴은 그냥 1접구를 얇게 치고 내가 다니는 경로에 나타나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와버리는 거예요 1접구는 옆으로 가긴 가지만 2번, 3번은 어떤 지나가는 교차되는 경로들이 있었죠 이젠 교차 없이 내공이 먼저 와버리는 게 5번 패턴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지나와 버리죠 이게 5번 패턴입니다 실전에서 뒤돌려치기가 딱 떴죠 그러면 뒤돌려치기라는 초이스를 일단 합니다 하지만 뒤돌려치기 안에서 또 초이스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 패턴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답에 가까운 공략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략을 한다면 키스가 날 위험도 있고 2접구를 향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려치기는 두 번의 초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패턴 5가지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1접구와 내공이 움직여 다니는 모습을 자세히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1접구와 내공이 움직여요 2접구를 네이버에 wra scanner 1접진과ôl 2번 패턴 5분 2gun view 3은 3 데ился 자 이제 일접과 내공이 어떻게 다니면 패턴이 구분된다는 건 좀 아시겠죠? 그럼 1번 패턴부터 어떤 치는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치를 보겠습니다 자 1번 패턴으로 칠 건데 1번 패턴은 보통 일접과 내공의 거리가 조금 멀 때 사용이 돼요 일자각이나 아니면 약간의 빗각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야 편한 두께로 단쿠션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단쿠션 장쿠션 단쿠션이나 아니면 단쿠션 단쿠션으로 일접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일단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일접구를 두툼한 두께로 밀어내고 가기 때문에 당점은 조금 높은 당점들이 사용이 돼요 밀어치는 타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쳐볼게요 단쿠션으로 갈 수 있는 좀 두툼한 두께를 재주고 내공의 분리를 좀 밀어내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상단 당점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밀어내 주고 일접구를 보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패턴을 이제 공부해 볼게요 두 번째 패턴은 일단 내공이 약간 빗각일 때 사용됩니다 억각일 때는 이번 패턴은 거의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접과 내공의 거리가 좀 가까울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좀 멀 때는 이번 패턴의 분리각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차되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형태지만 내공이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아까는 여기서 날라갔죠 이렇게 날라가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날라가기 때문에 이제 분리각이 훨씬 용이해지고 일접구도 자연스럽게 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때 일접구를 최소한 내가 다니는 경로에 겹치지 않게 이 투 포인트 위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접구를 이쪽으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 두께면 충분하겠네요 당점은 회전량이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단 투팁에 가벼운 분리면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교차되면서 2번 형태로 공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3번 패턴입니다 3번 패턴은 일접구가 테이블 중앙에서 이렇게 밑에 있을 때 대부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일접구와 내공이 거리가 좀 가깝고 일자거나 약간 억각일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 일접구를 조금 얇은 두께로 공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공간 안에서 일접구가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내공이 위로 움직여서 교차가 되겠죠 그리고 얇은 두께로 공약하기 때문에 그럼 내공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낮은 당점으로 조금 얇은 두께로 공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득점을 하는 겁니다 이게 3번 패턴인 거예요 이번에 4번 패턴입니다 조금 임무자분이나 초보자분들은 4번 패턴을 써야 되는 그 배치를 잘 구분하는 요령을 몰라요 1번 패턴으로 만약에 공약을 한다면 아주 두꺼운 두께로 일접구를 보내놓고 진행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의 경로를 컨트롤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두꺼운 두께로 1번 패턴으로 친다는 건 일단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패턴으로 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접구를 이쪽으로 분리시키고 내공을 지금 밑으로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내공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각도를 만들다 보면 일접구가 이렇게 돌고 이쪽에서 만나는 오히려 키스가 발생할 위험성이 엄청 커져요 3번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일접구를 얇은 두께로 밑으로 진행시키고 내공을 위로 보낸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1, 2, 3번 패턴이 딱 봐도 어려울 때는 대부분 4번 패턴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두께를 절반보다 조금만 두껍게만 치면 지금 장쿠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공의 분리를 위해서 타격을 좀 주고 당점을 중단이나 중하단 쪽을 이용해서 크게 분리를 시킨다면 일접구가 돌아나가고 내공이 뒤따라 나오면서 각도 형성도 편해지고 그리고 키스도 안전하게 빠지는 방법이 되겠어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접구가 이렇게 대회전 형태로 돌 거예요 자 일접구가 대회전 형태로 먼저 돌아나가죠 요런 패턴이 이제 4번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패턴입니다 5번 패턴은 일접구와 내공이 거리가 매우 가깝고 그리고 엄청나게 빛각일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얇게 쳤을 때 일접구가 내공의 경로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 된다면 5번 패턴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배치를 보면 얇은 두께를 공략해서 내공의 경로를 지금 요런 식으로 만들겠죠 하지만 얇은 두께를 치면 일접구는 이쪽으로만 요렇게 분리되고 내공이 오기 전에 이쪽으로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5번 패턴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두께만 공략만 잘 해주면 지금 경로에 만나지가 않죠 내공이 먼저 돌아 나오죠 이게 5번 패턴입니다 자 5가지 패턴 여러분도 이제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 이제 아셨죠 그러면 실전에서 나올 법한 배치들을 놓고 어떤 패턴으로 공략해야 될지 하나하나 같이 설계해 나가 볼게요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 엄청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쉽게 공략을 하는 배치지만 지금 일접구와 내공이 거리가 멀고 내공이 빛각에 서 있죠 두툼한 두께로 내공을 분리시켜서 보내면 자연스럽게 일접구는 단쿠션을 가고 지나간 다음에 내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패턴이 아주 자연스러운 공략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절반 이세양의 두툼한 두께를 재고 밀리는 각도이기 때문에 회전은 많이 줄 필요가 없겠죠 거의 원팀이나 느낌팀만 줘도 돼요 이렇게 친다면 일접구가 지나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1번 패턴으로 공략이 됩니다 득점에 선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 배치죠 지금 일접구와 내공의 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일접구가 왼쪽 쿠션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쪽 단쿠션으로 보내는 두께가 아주 편해요 절반이나 절반보다 약간만 두꺼운 두께만 치면 전부 다 단쿠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조금 두툼한 두께로 분리를 시켜 놓고 약간의 회전량과 밀림만 이용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코너로 오는 각도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패턴으로 치면 되겠죠 지금 한 절반 두께를 볼게요 회전은 상단 원팀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러만 놓으면 내공은 코너 쪽으로 키스 없이 안전하게 오죠 비슷해 보이는 배치인데 지금 일접구와 내공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이 상황에서 1번 패턴으로 공략을 한다면 좀 두툼한 두께로 일접구를 단쿠션으로 보내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리가 가까운데 두꺼운 두께를 공략한다는 건 내공을 의도적으로 이제 상단력을 이용해서 많이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고 내공의 상단력이 이용되는 어떤 스트록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2번 패턴으로 공략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분리되는 각도 그러니까 지금 두께를 한 절반 이하 3분의 1 정도 두께를 치면 옆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겠죠 내공도 원쿠션으로 자연스러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회전력을 그냥 한 투팁 정도에 자연스러운 회전을 주고 친다면 일접구가 이렇게 내려가고 내공이 밑으로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키스도 뺄 수 있고 경로도 훨씬 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가 훨씬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득점에 성공 이 배치도 2번 패턴으로 공략을 하는 배치입니다 딱 보면 1번 패턴으로 단쿠션으로 그냥 밀어서 치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게 공략하다가 짧게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2번 패턴으로 일접구를 이쪽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2포인트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분리되고 돌아오는 시간에 얘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 교차되면서 2번 패턴으로 키스도 빼고 안전하게 칠 수가 있어요 두께는 지금 한 4분의 1 두께 정도 치겠습니다 회전력은 투팁 정도 자연스럽게 줄게요 부드럽게 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칠다면 내공이 밑으로 교차되면서 키스도 빠지고 득점에도 성공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접구는 테이블 중앙에서 지금 밑에 위치에 있죠 일접구와 내공이 지금 일자 형태로 서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내공의 경로는 뭐 이런 경로가 되겠죠 일접구를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게 하고 내공을 위로 교차시키는 3번 형태가 공략 방법이 맞겠네요 그러면 절반 두께에 그냥 투팁 회전의 자연스러운 분리각도로 쳐보겠습니다 3번 패턴대로 공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3번 패턴이 되죠 득점에 성공 자 이런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치 보세요 지금 1번 패턴 공략하기에 일접구 두께 너무 두꺼워야 되죠 그리고 딱 봐도 2번이나 3번 패턴은 지금 일접구와 내공의 거리도 멀고 이렇게 교차하는 타이밍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2 3번 아니면 거의 아까 4번 패턴의 공략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4번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접구를 장쿠션 단쿠션으로 이렇게 보내놓고 내공을 좀 뒤늦게 보내면 되겠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접구를 너무 코너쪽으로 보내서 장단에서 이렇게 코너쪽으로 와버리면 2접구 키스나는 그 위험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저는 두께 절반에 하단 당점 하단 회전 한 투팁 정도 주고 살짝 끄는 느낌으로 치겠습니다 이렇게 끈다면 지금 1접구가 먼저 돌아 나가고 4번 패턴으로 공략이 됐죠 득점에 성공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접구를 코너에 방수 좋게 놓고 모든 패턴들을 설명해 드렸었죠 하지만 2접구의 위치가 바뀔 때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1번 패턴을 이용해서 단쿠션으로 보내놓고 자연스럽게 튕겨내고 분리각을 만들어서 지금 코너 공략을 했었죠 이런 형태로 공략을 했었습니다 1번 패턴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1접구와 2접구의 위치는 동일한데 2접구가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패턴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공략이 가능합니다 1번 패턴으로 두툼하게 치는데 직접 짧게 공략을 하든가 길게 공략할 거면 이제 패턴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경로 자체가 이렇게 길어져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살짝만 얇게만 친다면 1접구는 이렇게 가고 내 공이 지금 밑으로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2번 패턴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게 칠 거면 2번 패턴 짧게 직접 공략할 거면 1번 패턴으로 쳐야 되겠죠 그럼 먼저 1번 패턴으로 짧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짧게 와야 되기 때문에 회전은 거의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1번 패턴으로 공략이 된 거죠 그리고 길게 공략을 한다면 한 3분의 1 두께 회전 3팁 다 주고 치면 자연스럽게 2번 패턴이 되면서 길게 공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내 공이 밑으로 교차되면서 2번 패턴이 되죠 득점에 선공 자 오늘 레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죠 선수들이 뒤돌려치기 엄청 많이 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딱 볼 때 이거 몇 번 패턴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딱 치는 모양을 보고 자기가 생각한 패턴과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뒤돌려치기가 성공이 됐구나 맞았구나만 보시지 말고 1접구와 2접구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패턴 파악을 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뒤돌려치기 키스도 안 나고 이제부터 득점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순간에 또 봅시다